아 그래요? 아 저.. 저 볼라고 카카오 까셨다고.. 아.. 반갑습니다.. 아.. 또.. 이렇게 와주시니까 기분 좋네요.. 네.. 1픽 다시 유도하네? 그럼 뭐 게임 해야지 어떡해? 씨발연대.. 아 1픽 저거 씨발새끼인가? 왜 닫지 안하지? 저런 게 쓰레기새끼 진짜 저거.. 저번에 어떤 새끼는 나로 언딜로도 닫지 안하더라.. 도대체 블리츠랑은 어떤 언디를 해줘야 좋을까? 와 케일까지.. 와우.. 아 오늘 왜 이렇게 개다시들이 많은지 모르겠네.. 나의 검은 당신일 것이요.. 첫 판.. 첫 판 케일을 블라디를 어떻게 이겨 너거.. 아아 진짜.. 아 왜 닫지 안해 미친년들인가 봐.. 장지환씨 저 유입인데 코에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요? 아무 일도 없어요.. 그리고 그거 투니프로 결제했습니다.. 아 너 집 갔다와.. 아 씨발연라고 왜 먹어! 아 또 먹네.. 진짜.. 뭐하는거지? 도둑질이야 그거 완전.. 중범죄야.. 야 옛날에는 어? 야 시즌2 때만 해도 원딜이 못먹는 CS는 서포트 못먹었어 그냥.. 다 버렸어 그냥.. 자세히 보니까 화낼 때마다 코가 점점 더 빨개지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? 폭발 안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전판에 그 분노는 담배원기 훌훌 털어 보내고 왔습니다 내건판은 좀 침착하게 침착 싸게 이게 바다 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병이 있어 나 옛날에 이거 다 안익은 거 먹었다고 미드 박는 바다 있었거든 내가 다음부터 익은 거 먹겠다고 늦었대 이미 상당히 좋네요 판이 오늘 좀 될 날이다 오늘 마스터 가자 그냥 아니 왜 안 맞아줘 야 근데 젠장 믿고 있었다고 이거 두 선생님 많이 쓰시나보네 나 뺏긴 거냐 또? 카사딜 진작 믿고 있었다구 아 오늘 진짜 럭키하네 진짜 진작 이래야지 라이언 내가 스킨이 450개가 넘어가는 사람인데 어? 부삭다들이랑 잡아주면 어떡해 진짜로 왜냐면 제가 10시 넘어서는 못하는게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저번에 방송할 때 막 존나 소리지르고 담배 피우러 나가자마자 아까 아줌마랑 마주쳐갖고 시끄럽다고 잠 좀 자자고 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 오줌 왜 이렇게 지 얼굴이랑 안 맞는 노래 그냥 아 죄송한데 몇 년째 팝송 듣고 있어요 아니 뭐 뭐 내 얼굴이랑 어울리는 노래가 뭔데 뭐 뭐 제이팝 들어야 돼? 어? 응 그렇네 네이스 람머스 네이스 자잘하네요 아 근데 진짜 요새 진짜 듀오 심각하게 고민중이야 그냥 서포터 한 세명 두세명 진짜 좀 튀어가고 똑같은 사람 친추 해가지고 합을 좀 맞출까 지독하게 오는구만 사실 쟤네 입장에서 베인이 희망이야 근데 어쩌나 저게 원딜이 괴물 지네 베인 키워도 안되거든 못나온다 뭐야 이거 내가 맞아 왜 야 이걸 내가 왜 맞아 시발 네이스 아 오늘 진짜 럭키 초 럭키한데 오늘 어? 아 진짜 요 며칠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짜로 고문이었어 완전 네이스 제이스 네이스 이 Apply 에엑 Karma 쟤네 잔 이건 아무 표정도 안쥬었어 아니, 짓지도 않았는데 패고싶대, 무슨, 어? 겟잇 아, 이 베인 미안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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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몇 폼 빨냐? 아, 너무 미안한데? 하나, 둘, 셋, 어우, 쉣, 미안하네 이거 아, 연승하다가 나 만나서, 나라는 나이팀 에어를 만나서 어쩔 수 없어 초이 봐 다치는 말이야 쫄린 사람이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해 오케이, 알았어 야스오 보여줄게 쯧 캐리 해줄게 보이라 힘내 게잉 게잉 아, 고맙습니다, 지금 빡 캐리 해야 되니까 얘들아 가볼게요, 아, 고맙습니다, 진짜 야, 씨발, 뭐야 어? 야, 뭐하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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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씨발, 뭐야 아, 오늘 다치 게임 진짜 많이 하네 제발, 나 아까 많이 했어 아, 진짜 씨발놈을 왜 안하지, 다치? 쓰레쉬 큐 한 번도 안 끌리고 승리 시 300개 알겠습니다 어? 방송 키고도 이정도인데 방송 끄면 그마 그냥 가겠네 저번에 지완이 율랭으로 첼 700포 찍었던데 쉬엄쉬엄해 아, 저는 고맙습니다 조금 오바하긴 하셨는데 그마는 뭐 진짜 방송 꾸고하면은 가죠 병신 피키즈 탑니다 뭐여? 야, 일부러 Q 좀 안 맞춰줘도 대등하게 싸우질 못하네 어쩔 수 없나봐 얘네 그냥 보내버리자 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데 게임을 저도 일방적인 아 이런 일방적인 학살을 원하지 않거든요, 저는 나 Q 맞았어, 안 맞았어 나 안 맞은 걸로 아는데? 그러면 리플 봐서 안 맞았으면 블랙 해도 돼요? 진짜로, 진짜로 맞았으면은 대전 오세요 제가 사레아한테 맞을게요 네 아, 섹스 아, X같네 아니, 집에 아무도 없냐고 물어보는 건 됐는데 집에 부모님 없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내가 롤을 너무 많이 했나? 야, 지금 저 혼자 있긴 한데 기분 탓이죠? 예 제발, 지와나 피해! 아아아아악 알았어, 알았어 됐어, 됐어 아니, 뭐 그럼 뭐 뭐 빨개질 때까지 때려? 그럴 수 없잖아 야, 학창시절에 맞았던 걸 때리면 갑분 쏴야 돼 어, 나, 나 울지도 몰라 아, 몰라 아, 대전 와서 때려 어, 아는 차 하면 때리게 해줄게 갔다올게요 갔다올게요 이 쥐새 두 끼 좋나 추잡해서 역격이다 미션 걸 맛도 안났네 누가 이제 키 주소 좀 알아내봐 제발 쿠키 야, 니네 하트 늦게 올린다? 어? 자신 있어? 돈 많아? 오히려 석상당 화이팅 한번 해줘 아니, 2만원 킹! 키멜링! 아유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앨리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네이스 네이스 역객 지대로다 근데 키라라도 없네 네이스 앨리스 너무 잘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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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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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격전 나왔쇼 전 이제 라이스톨 먹으러 가야돼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오늘도 물이랑 팔라민트 할브리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버텼네요 하루를 내일 와서 승격전 할게요 네 오늘 몰래 안할게요 진짜로 님들한테 승격전하는거 다 보여드릴게요 님들한테 승격전하는거 다 보여드릴게요